안녕하세요 우린 다 이어폰 꺼둔 저빈 유효한 모두 다 텐 셔업 밴 널 좀 내려보자 빠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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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파지! bers 이 곡들은 타워해 선을 보여 나 나 나 토토토토해 아 둥바둥 토해 이 대처지셔해 두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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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옆을 꺾은 점프에 이 겨울의 몸도 같애 셔러 펌프에 다이어트해 늘 어허어 내어 버릅샷 자 나가 주문하고 와요 다이어트해 반복되면 하루게 시작이 되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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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내려가는 조식같이 다가도 모르겠는 희생 먹갖제 항상 부수고 물어 먹어마실게 자격이속 비타민 알겠지 다 먹다는 하루에 웃잡게 되는 내 눈에만 보여줬어 희미하지 못하고 희미하지 못하고 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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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감사합니다 희미 자 여러분 호응 너무 부족해요 네 호응이 너무 부족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픈이신 분들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호응이 이렇게 조그면 저희는 손이 안나요 희미 자 아픈 함성 소리에 따라서 저희 공연이 얼마나 갈지 진행이 되는데 맥섬 노이즈 하면 앞에 계신 분들 다같이 소리 질러주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맥섬 노이즈 희미 희미 그 얘기가 희미 나 지금 일본 구축도면 있는줄 알았어요 희미 근데They 그분이 다 부크를 맡으신대요 아 감사합니다 희미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지금 아직 멤버가 한 명이 좀 배달이 덜 돼가지고 네, 지금 퀵배송 중이거든요? 자, 그 와중에 혹시 여기 남성분 네, 혹시 난 TWICE를 좋아한다, 송! TWICE요? TWICE 좋아해요? TWICE 좋아요, TWICE 네, 네, 네 여러분 TWICE 좋아해요? 네! 자, TWICE에 TWICE 좋아해요! 아, TWICE 좋아해요? 아, 이제 빨리 배달이 돼야겠네 자,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자, 노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 상성소리에 맞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바로 가도록 할게요 나도 이거 하는 걸 엄청 피해 왜요? 아니야 ㄞоту ㄱадц couldn't ㄴㅉ ㄴㅉ reacting powered of the ㄴ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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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ㅈ ㄴㅉ ㄴㅇ ㄴ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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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 ㄴㅈ ㄴㅈ ㅇ ㄴㅈ ㄴㅈ ㅍ ㄴ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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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아 하하하하 Um, I just want to find you life i don't care i don't care i don't take it so up yeah oh ma that's okay i don't get me oh ha oh oh 고맙고 여긴 생각보다 G.H.E. G.H.E. 고맙고 그녀가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난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내가 다 같이 가자 진심이 다 같이 가자 내가 다 같이 가자 내가 이제 또 한 마리 곁하게 난 우아하게 만들어줘 너는 너는 너만 하지 말아 내 껴질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자, 마지막으로 펜션! 괜찮아, 그렇게 하는 거야 형만 그렇게 하는 거야 펜션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재밌나요? 네! 자, 좋습니다 이제 배너가 도착했으니까 팀 소개 딱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,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어로 댄스팀입니다 매주 홍대 신촌에서 K-POP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기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, 몇 시에 어떻게 해놨는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팔로우, 팔로우,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영상에 찍히는 걸 캡쳐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인 것 같아요 네, 좋습니다 아이고 자, 옆에 있는 성진이가 저희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, 네 아 지나가면 개가 없는다는 게 저런 거군요 네 자, 오케이 좋습니다 자, 일단은 저희 지우기가 왔으니까 지우기 한 번 솔로곡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희 지금 배달된 멤버거든요 네, 저희가 지금 힘들어서 한 곡 쳐줄 수 있나요? 네, 어떤 거 가능할까요? 오케이, 여러분들 혹시 라이즈 좋아하세요? 네 자, 이런 거는 안 좋아하는 걸로 탐 scheme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, 소리 크게 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라이즈 좋아요! 아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, 우리 지우기가 라이즈의 기타 기타 parties seperti 합니다 자, 지금 바로 한 번을 갈게요 라이즈의 원 빈 라이즈의 원 빈 chips on the top Madame Frances かな if you fail I've never liked that It's lonely dit the baş Kevin What Okay Garraca 조금만 뺏겨보세요 자 매트 어 뭐야 자 여기서 뮤직비디오 조금만 앞으로 써주세요 다시 끄덕심 콜라 장 pued scan 저희 아버님이랑 아들세 가치겠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요? 우리 재밌어요? 자 그러면 한 번 당최극을 할건데 여러분들 혹시 세븐틴 좋아해요? 네! Do you like 세븐틴? 세븐틴 right here! 죄송합니다. 저희 세븐틴이 아니에요. 자, 일단 세븐틴 거 하나 하도록 할 건데 우리, 자, 침팬지 앞으로 서주고 자, 고릴라 어, 침팬지 가운데 자,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노래 나오면 다 같이 넥섬 요이즈 해주는 거예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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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쪽 뭐? 아니, 침팬지 가운데 하라고 지금 센터가 없잖아 이거 센터 없으면 이상해 빨리 아니, 차곡 침팬지 자, 갑니다 파이팅! hesb 에이 0 아 L 란 의 시리 bo 란 시 x 别 Northeast 젊은 , 남은 눈이 닿고 다른 세계나 다닷아도 이른바 다닷아도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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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 보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이 구입하지 않는 자세 조금만 더 하고 쓰러져 가득 포기해버린 걸 낯이 된 것 같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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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crus선을 낯이 된 것 같아서 내 problems 계속 세네크로 낯이 된 것 같아서 대기하는 외적 YA 저도 하나 이쁘다 방역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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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귀를 밟고 너 하나만 믿던 믿던 믿어봐 어떻게 해 널 해봐야 돼 언제 말해줘 이 진심을 보여줘 baby 놓칠 수 있는 빌리빌라 말해줘 곧도 괜찮이 따라가 어떻게 말해줘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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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하루 종일 못 줬어 그가 왜 이리 잘해 너 열심히 안해 너 힘들게 왜 이리 잘해 아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쯤이 언어 박수 너 나 잘해 너 나 잘해 너 나 잘해 너 나 안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